안녕하세요. 서정훈TV의 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팔도 페스티벌 시즌1 A코스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즐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서정훈의 서정훈입니다. 페스티벌 시즌1 A코스터 마쳐서 시즌1 A코스터 마쳐서 시즌1 A코스터 마쳐서 시즌1 A코스터 모드 시즌1 A코스터 마치. 서정훈이 마지막으로 시즌1 A코스터 마치.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을 아래서 시즌1 A코스터 마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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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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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발 그룹샷 서종환, 프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한 푹 받습니다. 빨리! 서종환, 프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89m 거리에 파악 80홀입니다. 빛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나이스 샷! 152m 거리에서 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춧가루 동양병에는 조선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동양병에 관한 곳에 관한 곳이 있습니다. 동양병을 방문합니다. 동양병을 방문합니다. 출발을 방문합니다. 전자동병에 관한 곳에 관한 곳이 있습니다. 뭐? 그리? 서조마님, 프로님 스윙원 천혜입니다. 167m 거리의 파3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케이. 오이. 세븐티비 와 약하다 ts It's rough Ready 외부 서종원 굿샷 ICAL 자동 65m 거리에 팝파이브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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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4부기 동영상 공 하나 정도 보십시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비포시패트 가을에 다른 곳에서 구성시행 구성시행 공동주행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터미스윙! 내가 안 들겠네 3H 지압심 내 킹 서종원 3H 지압심 내 킹 3H 440m 번호의 화포로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찍은 사람이 서종원 10H 간 옵션 서조건, 크롬이 위치해 보입니다. 서종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강남구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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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원 스토리님 수행하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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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es Haven 로 pros 잠이 TU 옥수수 강남구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강남구청 서종원 Good shot. Rough. Ready? Yeah. Ni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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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2년도 됐습니다 실수를 좀 말리네요 퍼트 3개를 실수를 하고 도달할 수 있었는데 다음번에 한번 더 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